노력과 근성, 두 가지만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죠. 뭐든 건성건성하는 건 스스로 용납할 수 없거든요. 현습 단원 양한솔, 출정하겠습니다! 뭔가 달랐어! 훈련의 성과?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! 노력은 결코 배신하지 않아! 될 수 있다면 하늘까지! 어라? 뒤는 막히겠습니다. 딱히 제 실력이 대단해서 소대장이 된 건 아니에요. 침식체를 상대로 아이스크림 트랩 작전을 잘 먹힐 거라 생각하는 아이리에게만큼은 소대장을 양보할 수는 없었거든요. 제나버르 출격합니다! 받아라! 되겠어요! 배운 대로! 리더답게! 연속으로 뱁니다! 바락쳐라! 익도 양단! 배운 대로 뱁니다! 약하대요... 저... ... ...